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든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울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종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양가로 7번에 급여종류다 해서 일단 저희가 산재보험 관련해서 8가지 급여를 한번 쭉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작은 저희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급여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급여는 제가 총에서 보시면 총 8가지 급여 있다 해서 저희가 이 8가지 급여가 있는 것은 한번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관련해서 8가지 급여 중에서 제가 볼 부분들에 따른 급여 하나 내용을 정리해 보는데요 일단 이 8가지 산재보험에 관한 급여 8가지 모두를 정리하다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기출된 지문 그리고 가능성 있는 지문 위주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일단 제가 일본의 요양급여가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저희가 요양급여다 그래서 요양급여인데 보면 이 요양급여 관련된 지문에 한해서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 가지 급여를 서술하는 중에 하나의 급여를 틀리게 물었었던 부분인데 요양급여를 물었을 때 요양급여에 관련된 문항을 이 지문 하나를 전체를 채워서 저희가 출제를 했었다 그래서 일단 지문에 제가 보시면 해서 일단 1번에 요양급여 보시면 지문에 저희가 니음번을 보죠 일단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을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요양을 가름에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 일단 제가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본다면 요양을 먼저 하고 요양을 부득이하고 요양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1번은 요양합니다 요양을 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요양을 할 수 없다면 요양에 가름에서 보시면 요양비와 가름에서 보시면 저희가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요양비입니다 요양비 두 번째는 저희가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은 원칙은 순서는 요양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을 하는 게 먼저고요 부득이하게 요양을 할 수 없다면 저희가 요양비를 저희가 대신해서 준비했는데 순서랑 바꿨어요 첫 번째 요양비를 주는 게 먼저고 두 번째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한다 순서를 1번이 먼저 2번인데 그 다음 순서를 거꾸로 요양비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양이 돼 순서 뒤바꾸기 한번 물었었고 여기는 디귿번에 일수 하나 좀 기억해 볼게요 보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냐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며칠 이내 치유가 가능하다 저희가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 저희가 치유가 가능하면 요양급여를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3일 이내 치유가 가능하다면 안 줍니다 일수 하나 좀 봐 두시고요 3일 이내들아 요양급여 하나 봐 두고 그 다음에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저희가 요 지문을 저희가 두 번 한 번은 옳게 한 번은 옳지 않게 출제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이 휴업급여 정도는 하나 여기를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게요 휴업급여 일단 휴업급여 가장 기본 여기도 맞지 않지만 가장 출제는 욕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 임금은 저희가 무슨 임금을 줄 거냐 이때는 저희가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의 저희가 100분의 저희가 70 그래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기간 동안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상임금의 5,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한번 물었기 때문에 이 휴업급여 같은 건 단독으로도 문항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 2번에 가보시면 해서 질문 두 번째 줄에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이 얼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음은 여기도 마찬가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며칠? 3일 이내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휴업급여도 보시면 여기도 3일 이내입니다 여기도 3일 이내면 여기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급여에 관련된 8가지 급여 일수는 지금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요양급여의 3일과 휴업급여의 3일 만약에 요양휴업급여에 관한 지문을 가지고 일수를 가지고 물었다면 요양과 휴업급여 여기만 일수가 3일 일수가 나옵니다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2번 3번도 출제를 했었어요 3번은 어떤 지문을 가지고 물어보겠는데 예리게 물어봤었어요 장애급여는 해서 일단 기억번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걸린 경우에 주는 게 아니라 걸려 치유된 후 그 장애 등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저희가 장애급여는 해서 원칙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주는 게 아니라 걸려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해서 기억번 나와있어요 기억번은 3번은 기억번을 가지고 물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문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보시면 네 번째 상병보상연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저희가 상병보상연금이다 그래서 지문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상병보상연금 그러면 여기 상병보상연금도 한 번 시험을 물었던 부분인데 여기 상병보상연금을 가지고 제가 시험을 물었던 건 뒤쪽에 보시면 상병보상연금입니다 해서 연금이라는 지문이 들어있다 보니까 초창기 시험 출제할 때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의 급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출제했던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병보상연금 일단은 그 영어 저희가 급여에 관한 지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한 번 물었기 때문에 상병보상연금 이어지는 지문에 가시면 저희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몇 년 2년이 지난 한 날 이후에 다음에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무엇 대신에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저희가 지급한다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은 여기 보면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던 자가 몇 년이 지나도 여기 2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휴업급여를 받던 자가 요양급여네 착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저희가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2년이 지나도 다음과 같은 상태에 따라서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무슨 급여를 휴업급여 대신에 뭘로 줘버리겠더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겠다 해서 상병보상연금에서 여긴 요양급여 그리고 2년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휴업급여 대신에 뭘 주더라 상병보상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지문 자체는 연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거지 뒤에 연금이니까 연금의 형태로 주나 그건 아니고 여기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지문 나와 있고 5번에 간병급여 나와 있고 유족급여는 기역번만 유족급여는 보시면 근로적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유족급여를 합니다 6번 나머지 일단은 건너서 나머지는 물론 유족연금에 관한 지금 쭉 들어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기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혹여 유족급에 관한 부분에 저희가 방금 봤던 유족급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빼고 니은에서부터 쭉 본 마지막에 시효까지 관련된 지문에 나올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지를 고려해서 이 4대 사회보험에 손을 댔다가는 4대 사회보험에 이 늪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4대 사회보험을 일단 정리한 부분 포인트를 잡아하고요 이런 부분까지는 일단은 교재는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버릴 것은 버리자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노무관리와 4대 사회보험은 체크할 것은 정확히 체크하되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버리자 해서 유족급에는 그 지문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장의비 여기 보면 지문에 저희가 장의비가 있습니다 장의비는 쉽게 말하면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른 걸 장의비다 그래서 개념은 동그라미 7번에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얼마?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는 장의비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평균임금 여기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에 저희가 121분에 121분에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의비의 경우라면 장의비는 일단 여러분이 같은 성격에 보시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에 가면 해서 근로기준법에 저희가 재해보상에 가도 재해보상에 가도 그 재해보상 중에 하나도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가도 저희가 장의비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장의비는 산재보험의 급여 중에 하나지만 여기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해보상 중에 하나인 여섯 가지 재해보상 중에 하나에 가보면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에 가보면 여기도 저희가 장의비가 있다 그러면 이 장의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금은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평균임금입니다 여기는 평균임금에 저희가 91분이다 그래서 장의비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정리하자 그래서 산재보험에 나와 있는 장의비와 재해보상 관련 중에 하나 장의비인데 임금 기준은 똑같습니다 평균임금 얼마? 단기 뭐만 틀리다? 일수만 여기 121분, 91분에 121과 91분에 일수만 저희가 다릅니다 해서 이거 하나 체크해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8번에 직업재활급여에서 하나 질문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급여는 요양급여부터 방금 이게 나와 있는 마지막에 직업재활급여는 직업결정이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은 그래서 이 급여 8가지 어느 해당되는 급여는 지급이 됐다면 며칠 이내 지급결정일로부터 지문 양가로 8번에 지급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저희가 지급하더라 저희가 14일 이내 14일 이내 그 금액을 해당자에게 요양급여부터 마지막 지급재활급여를 그 지급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저희가 지급하더라 14일 이내 지급한다는 것에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8번 나와요 부당이득의 징수다 그래서 보시면 9번에 1번 1번에 보시면 자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방금 봤더니 1에서 첫 번째 요양급여부터 마지막 지급재활급여까지 그 급여를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급여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중에 일단 기업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이형 수급권이나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에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던 디그 세 가지인데 그중에 기업의 경우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그때는 그 나갔던 급여에게 얼마를 얼마를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100원을 지급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보험급여가 얼마 저희가 100원이 지급됐다면 추후 그 사실이 밝혀졌다면 얼마를 100원이 아닌 얼마를 200원을 저희가 징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는 니은 디그스는 관계 없고 그중에 두 배 해당되는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기업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9번에 1번 하나 봐 1번의 기업 나머지 건너서 저희가 보시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급적으로 가면 여기 나와 있는 정리하고 마지막 12번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서는 저희가 보시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심사 및 재심사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죠 부분들 그래서 심사 및 저희가 재심사 청구입니다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일단은 이 산재보험에 관련 이 급여를 포함해서 산재보험에 관련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면 뭐하더라? 심사를 청구하고요 이 심사 청구했던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다시 뭐하자? 저희가 재심사를 청구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부문에 가보면 1번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보십시오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일단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실게요 두 가지라고 그러면 시점과 이제 좀 지엽적으로 일수 일수를 바꾸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관련해서 저희가 시점 시점과 그 다음에 일수 일수입니다 일수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양가로 7번에 12번에 가면 1번부터 해서 보면 10번까지 해서 쭉 해서 여러 가지 일수들이 5일, 7일, 90일 그러한 일수들이 나옵니다 그 일수를 예를 들어 수치를 바꾸어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일수 여기서 지엽적으로 가면 이 일수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 지면에 나와 있는 5일이든 7일이든 20일이든 90일이든 그 일수를 다른 수치로 바꾸어서 저희가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일수 하나 나와 있고요 시점은 여기서는 두 가지 시점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본다면 심사 청구에 대한 시점과 그 다음에 이 심사 청구에 불만이 있다 다시 하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청구 시점까지 해서 두 가지 청구에 관련된 시점을 정리하자 그래서 질문에 가보시면 해서 일단은 먼저 일반에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된 공단에 소속 경영을 거쳐서 공단에 제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역 그럼 심사 청구 시점은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그럼 일단은 여기 시점은 심사 청구든 재심사 청구 시점을 그냥 여기는 묶어버립니다 두 개 시점을 묶어서 묶어서 이때는 저희가 결정 등이 있음을 저희가 안 날부터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는 제가 심사 청구 시점을 물었습니다만 재심사 청구 시점도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시점 모두가 다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며칠 일수의 기한이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시점을 물어보게 되면 이 산재 보험에 관련된 심사나 재심사 청구 시점은 안 날부터 라고 이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의 동그라미 일단 2번은 결정되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일수 한 번 체크 90일 이내고요 그러면 3번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간은 며칠 이내 5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서 공단에 보내야 한다 3번, 4번, 5번 보시고 6번으로 가보죠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음 1차에 하나의 며칠을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서 동그라미 6번 나와 있습니다 7번,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된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이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7번으로 일수 며칠, 7일 전에 7, 그리고 9번으로 가봅니다 심사 청구가 된 결정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즉 심사 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뭘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문 9번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지문의 10번입니다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며칠이니? 90일 이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번에 재심사 청구에 관한 시점 결정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고요 우측,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를 들어가도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그래서 여기 재심사 청구도 방금 제가 지문을 봤습니다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다 지금 심사, 재심사 청구는 다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일수는 방금 봤는데 여러 가지 일수에 관한 수치들이 쭉 해서 이렇게 지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장한 이 지문, 등장한 지문 자 그러면 이 등장한 지문, 지문에 그러면 이 일수에 관한 이 부분에 따른 이 일수, 일수입니다 일수는 방금 봤던 7일, 60일, 90일 쭉쭉 여러 가지 수치 이 수치는 한 번만 잠깐 참고하셔서 일단은 이 수치를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이라는, 그래서 다른 수치까지는 여기 언급이 됐었던 관련 이 부분에 따른 일수에 관련된 이 수치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심사 및 재심사 청구까지 해서 산재 보험에 관련된 지문 하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4대 보험에 관한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일단 순서는 두 번째죠 고용보험이 나옵니다 고용보험에서 일단은 고용보험이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들어가보죠 고용보험에서 일단은 고용보험은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일단 여기 특이한 것부터 하나 정리해보죠 일단 지문에 양가로 1번에 목적이 나와 있고 먼저 저희가 관장, 관장을 가보죠 일단은 저희가 적용보험이 여기 일단 적용보험부터 한번 가보죠 여기다 보시면 산재 보험에 일단 적용보험이 해서 산재 보험에 저희가 적용보험입니다 적용보험이에요 적용보험이 그럼 산재 보험에 적용보험이 1번부터 해서 5번은 저희가 보면 3번이죠 그래서 산재 보험은 해서 모든 사업들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이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1, 2, 3에 해당되는 건 산재 보험을 적용하나요? 노,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해서 동그라미 2번에 관련해서 총공사금액 관련 얼마? 2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의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다 그래서 건축관련 100, 그 다음에 대수선관련 200 이하다 그래서 여기는 총공사금액과 면적관련 기준에서 100과 200 이하라는 수치관련 면적 기준과 연관해서 기역, 니은은 총공사금액 기준 그 다음에 건축과 대수선 관련된 저희가 재곱미터 관련 기준에서 기역, 니은 수치 한번 봐주시고 자 그러면 적용범위는 그래서 여기 예외적으로 지금 나와 있던 부분에 그 1, 2, 3번 중에 보면 2번에 공사금액 관련 면적관련 2000만 원 미만 100, 200에 관련된 이 적용범위에 관한 수치 두 가지를 좀 체크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제가 관자 자 그럼 일단 여기 좀 특이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관자 그러면 이 고용 지금 보고 있는 산재보험과 산재보험과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산 여기 고용보험은 관장이란 것은 중앙부처 누가 요거를 관장하냐면 이거를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고용보험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관장 실제 보면 이 장관이 고용보험의 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장을 하게 되면 해서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탁을 어디다가 이 업무를 줄까 해서 수탁은 일단 이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그 용어를 할 때는 먼저 일단 산재보험 같은 경우가 별도로 보시면 여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세 가지 지금 했던 거 4대 사회보험 중에 산재보험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 3대 사회보험 산재를 지은 나머지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산재보험에서 산재보험의 같은 경우는 직원 즉 여기 산재보험은 근로자, 근로자죠 일하는 근로자가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또 근로자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또 근로자가 그만뒀다면 여기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채용했어요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산재보험의 경우 이 산재보험의 경우는 이 업무를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의 경우는 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실제 산재보험의 관장은 누가 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데 그 산재보험에 관련한 업무는 어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원을 채용했다고 신고합니까? 아니요 여기 산재보험은 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근로자 관련된 신고는 없어요 그럼 여기 산재보험에 그러면 근로자 관련된 신고는 없지만 여기 사업주 관련한 신고는 여기는 합니다 일단 사업주 관련 신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그 하는 신고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취득신고라고 해요 취득신고라는 것은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우리 근로자, 근로자를 채용했네요라고 저희가 취득신고한다는 거예요 취득신고라는 건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취득신고 또 근로자가 그만뒀네요 그러면 그만뒀다라고 신고하는 걸 저희가 상실신고라고 해요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했다 우리 A라는 근로자가 들어왔네요 A라는 근로자가 저희가 채용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 또 그 A라는 걸 그만뒀다라면 그만뒀다라고 무슨 신고합니까? 상실신고 그러면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했다, 취득신고, 그만뒀다 상실신고는 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신고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신고는 그러면 사업주가 여기는 영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취득신고, 상실신고라는 것은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취득 근로자가 그만뒀다면 상실신고인데 사업주 같은 경우는 사업주를 채용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업주는 여기는 채용하거나 그만뒀던데 사업주에 관한 신고는 사업주가 채용했다는 건 아니죠 사업주가 사업을 나이에게 시작하렵니다 이거를 무슨 신고하냐면 여기는 여기는 여기 사업주에 관한 신고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요 여기 보시면 사업주에 관한 신고는 잠깐만 하나 보죠 성립신고하고 소멸을 잠깐 잊어버렸네요 사업주는 보시면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성립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여기는 채용했다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주가 1대에서 이제 저 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그 신고를 성립신고 즉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고 신고하는 걸 성립신고고요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경우에 따라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았다는 신고를 저희가 소멸신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저희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신고, 상실신고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그만두었을 때 하는 신고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성립신고라는 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제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저희가 성립신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는 문을 닫을래요 그래서 문을 닫는다고 신고하는 것을 저희가 소멸신고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 관련된 신고는 취득 여기 성립신고, 소멸신고라는 표현을 쓰고 근로자 관련된 신고는 취득상실신고인데 여기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 관련 취득상실신고는 없고 어디만 있다? 여기 사업주 관련 성립소멸신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어서 보게 될 고용과 산재 국민연금은 두 가지 모두가 다 근로자 관련 사업주 관련 신고를 다 해야 된다 저는 그중에 우선은 제가 정리할 것은 나머지 3대 사회보험 관련한 신고에 관한 것은 취득과 상실신고 이것만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작되는 질문이 여러분이 취득신고 또는 상실신고라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그때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그만두었다 했을 때 취득상실신고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개념을 제가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고용보험 관련 수탁 여기는 그러면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그 업무를 주면 되지만 여기 고용보험은 이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고용보험공단 설립이 없다 그래서 여기 고용보험은 저희가 공단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고용보험을 제한 나머지 3대 사회보험 여러분이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들어봤어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용보험공단이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공단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 설립, 공단이 없다면 어디다가 근로자 관련 사업자 관련 신고할 거냐 그래서 업무소탁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중에 이제 보시면 취득하고 상실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취득과 상실신고는 해서 그러면 고용보험 관련 취득, 상실신고는 어디 문을 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성립과 저희가 소멸신고를 물었을 때 여기만, 여기 고용보험만 뭐예요? 이 수탁에 관한 규정이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이거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취득 또는 상실과 서류 제출을 어디로 합니까? 하게 되면 여기만큼은 여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득, 상실 변경이든 그 근로자와 관련된 신고는 해서 주로 언급했던 부분들이 취득신고, 상실신고 관련해서 누구에게 서류 제출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누가 나와야 돼? 이때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실제 고용노동부 장관 이와 같은 일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시험을 대비하고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고용보험 관련 근로자 관련 피보험 자격에 관한 취득, 상실신고는 어디 문을 두드린다? 여기는 반드시 선택기평에 누가 나와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나 사업주 관련한 부분은 여기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이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여기만큼 이게 이원화되고 나머지 이어서 보게 될 두 가지 건강과 연금은 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줘버리지만 여기만큼 공단 설립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원화해서 이 지문을 정리하고 일단은 여기 지문대에 취득신고, 상실신고, 성립소멸이라는 지문은 취득상실은 근로자 관련, 성립소멸은 사업주 관련 지문이라는 것 내용을 하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지문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게 보시면 저희가 고용보험을 출발을 하는데 볼까요? 그러면 지금 고용보험 관장, 양가로 3번 정리했고 용어정의에서 보시면 지문이 여기는 1번부터 저희가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문의 2번에 이직,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 보면 중에 보면 용어정의, 용어정의 중에서 보시면 그중에 저희가 이직, 이직이라는 것은 고용보험 관계가 끝나버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직하나 이르게 지문을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2번에 이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의 인정이란 해서 동그라미 4번 해서 실업의 인정은 뭐냐 해서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안전기관의 장이, 수급권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실업의 인정이다 해서 여기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일단은 용어정의에서 이직과 그 다음에 실업의 인정에서 실업의 인정이라는 지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가면 일용근로자가 나옵니다 일용근로자 자, 일용근로자는 누구를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 지문에 동그라미 6번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누구라 하죠? 이거를 고용, 이거를 일용근로자다 그래서 일단 용어정의에서는 2번에 이직, 4번에 실업의 인정, 6번에 일용근로자 해서 세 가지 용어에 관련된 지문 이거 용어 한 번 해서 지문에서 이직과 실업의 인정, 일용근로 영어 한 번 정리를 하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시면 양가로 번에 적용제외근로자다에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고용보험은 여기서 일단은 이 지문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공단 설립교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업무소탁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거 일단 꼭 주의해 두시고 용어정에 한 번 정리했고요 하나 더 정리해 보죠 고용보험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그 중에 이제 보면 지문에 보면 저희가 양가로 5번이 적용제외근로자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고용보험법 관련해서 저희가 적용제외 적용제외근로자 하게 되면 일단 보시면 자, 이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 이와 같은 이 고용보험법이 적용제외되는 적용제외근로자가 저희가 총에서 6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용보험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중요한가요? 네,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가지? 6가지 근로자 보험제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법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6가지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1번하고 특히 가장 거꾸로 가요 여기 순서를 좀 바꿔서 6가지 적용제외근로자의 가장 중요하고 기평 가능한 부분이죠 순서를 좀 바꿔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적용제외근로자 보험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 가능성은 2번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번을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한번 정리해보죠 2번인자 보시면 1개월간의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자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다 그래서 여기 2번은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요 1주, 1개월은 60시간, 1월은 60시간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다 그래서 1월은 60, 그리고 1주는 저희가 15시간 15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제외되요 그러나 일정근로자라면 월 1개월 즉 월 60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를 하더라도 두 번째, 그럼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월 60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근로자 보험제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법이 이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더라 그래서 2번의 지문에 저희가 보시면 기억번에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그래서 여기는 생업입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몇 개월 이상 저희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면 이 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저희가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좀 전에 봐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두 가지, 이 시간의 원칙은 이 시간 미만이 되면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안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보험제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법이 뭐하더라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하나 보고요 순서는 가장 중요한 1번, 2번이고 동그라미 1번에서 나이로 봤을 때 65세 이상, 65세 이후에 그래서 여기는 65세 이후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5세 이후에 어떤 사업장의 근로자로 채용이 됐다 취업했다라면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되는데 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고용보험법상 급여에 관한 다섯 가지 급여 중에 하나는 적용됩니다 하나가 적용된다는 건 그 중에 나와 있죠 양가로 가보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달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관련된 이 급여는 예외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자는 예외적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다른 급여사업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가로 나와 있는 이 급여에 대해서만큼은 65세 이후에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나와 있고요 3번 공무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에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임기제라는 건 여기는 계약직이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는데요 별정직에는 임기제가 고용보험의 모든 급여사업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중에 5가지 급여 중에서 하나가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만큼 저희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3번 4번 사리박계 교직원 연구법에 적용을 5번 5번은 별정우체국 직원이냐 보시면 여기는 의미만 봐두시고요 5번은 5번은 보시면 여기는 중요한 것보다 여기는 의미만 여러분이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직원입니다 그래서 별정우체국이 무슨 앞에 이게 별정이라는 지문이 붙나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 아니라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이 별정우체국 하면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 별정우체국이라면 여러분이 시외각이나 시골에 가면 여러분이 우체국이 아니라 우편 취급소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편 취급소에 가보시면 사용하는 로고나 그 다음에 유니폼도 똑같이 우체국에 사용하는 로고나 유니폼을 똑같이 입지만 이 별정우체국이란 것은 개인이 우편 집중고로부터 업무를 수탁을 맡아서 그 업무를 개인이 그 업무를 쉽게 말하면 대행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정우체국이란 건 개인이 우편 집중고로부터 업무를 수탁을 맡아서 그 건물도 개인이 그리고 근무할 직원도 개인이 채용을 해서 저희가 우편 업무를 대행하는데 그 개인이 채용한 그 우체국에 근무할 직원을 여기 나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별정우체국 직원 우리가 생각하는 우체국의 직원이 아니라 우편 취급소 즉, 개인이 집중고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인데 그 직원을 법령에서 별정우체국 직원이라고 부르는 이자도 적용되지 않고요 6번, 외국인 근로자는 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는 저희가 제외한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가 안 되는 거냐 외국인 근로자 하더라도 정식 입국 절차를 거쳐서 돌아와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되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부분에 따른 지문이겠죠,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6번 저희가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이 다 그래서 여기 취득 상실신고는 여기 지어졌지만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자 관련된 취득 상실신고만큼은 공단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신고한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그 지문을 확인 한번 해보죠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사업 전 하수급인 또는 은은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상 관련한 근로자였던 피보험자에 관련된 근로자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 15일까지 만약 오늘 채용했거나 오늘 그만뒀다 하더라도 장관에게 관련 서류 제출은 언제까지 저희가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서 나와 있죠 부분들 그와 관련된 부분에 보시면 7번에 피보험자 전근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제출한다? 신고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마찬가지 6번, 7번, 8번 모두가 다 취득상실, 전근 등의 변경 신고를 해서 피보험자 관련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이 피보험자 관련 이 피보험자 관련 즉 근로자에 관련된 신고는 신고는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질문에 6번, 7번, 8번에 따라 이 신고는 다 누구라고 그랬나? 아까 제가 작게 했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갑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 관련 어떤 신고를 주더라도 지문은 누가 나와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해서 그 부분까지 하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피보험자에 관련된 신고 등에 관련해서 양가로 8번에 관한 변경 신고에 관한 동그라미 2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6번, 7번, 8번은 다 누가 나와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관에게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험을 대변한 입장이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면 또는 선택하세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선택은 고용노동부 장관 꼭 주의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기까지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기까지 하고